아, 어떡해.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파. 아니, 뭐 병원, 병원 가야 되나요? 병원, 병원 가실래요? 아파. 편안. 참. 응. 아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충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방전되기 직전이야. 아, 여기. 충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충전이 좀 필요하네. 됐죠? 누가, 누가 무서워 죽겠어요. 1% 됐나? 겨우 1%밖에 안 됐다고요? 응. 충전. 충전. 5%, 10%. 아유, 아직도 모자라네. 충전. 100%. 100%. 따뜻해. 아유, 못 말려 진짜. 어머, 어머. 아니. 숨어, 숨어. 왜, 왜, 왜. 왜 그러는데. 어떻게. 직원, 직원. 직원이 직원. 빨리. 잠깐, 뭐해.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지금, 지금.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키호텔 직원분들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는 셔틀버스입니다. 저희 호텔은 3교대이기 때문에 교대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총 6회에 걸쳐 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참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셔틀버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웃으면서 손을 들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